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오직 성경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델 후서 3장에도 이제 디모델을 향한 또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목회적 권면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고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사랑의 태도 사랑의 모양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요. 쾌락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잃어버린 시대를 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자꾸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2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그리고 저 북한 당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역시 2단과 사이비 역시 북한 성교를 위해서 북한에 먼저 2단이 들어가고 먼저 사이비가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교제에 가보면 성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미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2단과 사이비가 먼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음의 선교의 전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겠네요. 이걸 바로 잡히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디모델은 당시에 어떤 좀 메이저 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죠. 그리고 주요한 교회죠. 바로 에베석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이 에베석 교회의 1대 단임 목사님은 바로 바울이란 말이죠. 바울 호임으로 이제 디모델도 그리고 또 사도 요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1, 2, 3서 또 게시록의 저자인 이 요한도 에베석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굉장히 이 아시아의 아주 중심이고 영향력 있는 그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도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 사조들, 거짓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지금 아주 은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포항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포항이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한동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신천지가 이 학생들 사이에 퍼져가지고 이 학교가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포항의 아주 주요한 교회인 북부교회가 이제 개명을 해서 이제 기쁨의 교회에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의 교회도 청년부가 하루아침에 몇백 명이 수백 명이 이 신천지의 역사 속에서 막 허물어지고 교회의 기둥이 흔들리고 막 그런 일들이 버젓이 포항에 가면 시내 한복판에 신천지 교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심화하던 교회, 죄송합니다. 심화하지 않아요? 전임 전도사로 있던 그 교회도 보면 막 권사님들이, 그 자녀들이 신천지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권면을 하고 이 말씀으로 회개시키고 안 돼요. 제가 또 부목사로 있던 내당교회 청년부 안에 권사님의 그 자녀가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교회 예배를 오는데 청년부 예배에 앉아있는데 뭐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단 사이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가짜인 게 진짜처럼 장노이면서 권사이면서 집사이면서도 신천지 사이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제 6절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여러분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대적한다는데 이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자고 믿음에 관한 버림받은 자들이다. 파손된 자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얀네와 얀브레는 이 아라모이고요. 바로 유대인 전승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실제적으로 이름이 거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얀네라는 사람은 유혹하는 자라는 뜻이 있고 얀브레라는 것은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떨기나무 아래 속에서 부름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 많은 이적대로 행하는데 그때 그 애굽의 술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와 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그리고 나일강에 이 핏빛으로 만드는 요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술 애굽하게 될 때 이 사람들도 같이 이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출 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급을 하게 돼요. 그 광야에서 굉장히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죠. 불평과 엄명 막 이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잡족들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다른 하나를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이런데 여기 얀네와 얀보레는 특히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출애급기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신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아론을 선동하고 백성들이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얀네와 얀보레라고 유대인의 전승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이름처럼 얀네 유혹하는 자 그리고 얀보레 반란을 일으키는 자 이 사람들이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처럼 여기 실명을 거론하지 않지만 여러분 2장 17절에는 이 말들이 악성종양같이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후메네오 빌레도 이 사람은 실명이에요. 당시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순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얀네와 얀보라같이 모세가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6절에 남의 집에 은밀하게 여러분 가만히 들어 소리 소문 없이 이게 2단 사이비의 특징이에요. 가만히 은밀하게 여러분 신천지대 어떻게 하냐 2단 사이비들이 목사님들이 바쁘시고 혹 뭐 이렇게 잠깐 이런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신방하고 이런 게 조금 어려울 때 있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소리 소문 없이 신방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술을 부린다는 게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이거 유인하다는 것은 포로로 잡다라는 뜻이에요. 포로로 잡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계속해서 이 어리석은 여자는 죄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고 여러 욕심에 끌리게 되고 항상 배우나 그들이 뭐 배운다 그래요. 그렇죠? 신천 사이비 배운다 그래요. 많이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들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고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게 2단 사이비 2단 여러분 말씀드렸죠? 다를 2자 끝 단자 끝이 달라요. 그들에겐 고원이 없어요.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얀네와 얀브라가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나중에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리는 결국 마지막에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사도바울은 나의 교훈과 이 교훈 복음이죠. 그리고 십자가 오직 예수 이 교훈과 행실과 행동으로 행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바울 의향과 믿음과 오래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기서 특별히 기억하라는 게 이제 고난과 박해예요. 사도바울의 고난과 박해 그런데 이 사도바울의 고난과 박해가 오히려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네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오직 십자가 복음 오직 예수 복음 이 은내의 복음 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고난과 박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과 이고니오 루스라 여러분 사도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이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고니오 루스라에 가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반 죽을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사도행전에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 거기서 받은 박해 내가 보고 알았거니와 여러분 거기에 지금 이 디모데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니게고 의할머니 로이스 어머니는 이제 유대인이고 거기서 거반 죽게 되고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모여 구원하여 주셨다. 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박해로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는 이것이 참의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거기 가서 거반 죽게 된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서 2차 선교행을 가가지고 이 다시 루스라에 갔는데 여기 누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는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는 이 고난과 박해를 한 이 모든 그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는 중에 여러분 이 고난 중에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고난 중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가 디모데 그래서 결국 이 디모데가 이제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래를 행하고 이제 전도여행의 동력자가 되고 평생의 목해 동력자가 되고 참 아들 믿음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 여러분 복음으로 말하면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박해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고 울며 씨를 부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과 박해가 온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신과 사명을 붙들고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될 때 거기서 반드시 이 고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전에 무릎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 속이는 자들은 얼마나 더 속이는지 모릅니다. 지금 신천지 여러분 작년에 1월 2월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 신천지 끝났구나. 드디어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히 드러내주시는구나. 이제 됐구나 했는데 여러분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이만희 교주 다 무죄예요. 신천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판사하고 다 있어요. 거기 법률팀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전도법을 개발해가지고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그들 복음을 확장시켜 나간다.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속임수 이거 아주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참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악인들은요 더욱 악해져요. 이게 마지막 야 마지막 때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더합니다. 이것들을 잘 분별해 내야 된다. 그러나 그러나 14절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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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 거하다라고 하는 헬라의 의미는요. 잠시 체류하는 게 아니라 평생 거주하는 것을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여러분 복음에 거하라는 거죠.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진리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누구한테서 배웠는지 너 알고 있지 않느냐 1절 1장에 나왔잖아요. 어머니 유닉의 로이스로부터 시작된 거짓이 없는 믿음 그걸 꼭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또 역시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을 여러분 디모델 너는 확실히 기억하고 배워라.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말씀드렸죠. 어려서. 여기서 어려서부터 라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복중에서부터 태아로부터 라는 의미예요. 디모델은요. 복중에서부터 태아로부터 임신하면서부터 뭐예요? 퇴교가 성경 교육이었어요. 말씀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조금 더 자라도 이 젖먹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야말로 조기 교육이 너무나죠. 제가 지난주에 아주 기가 막힌 간정을 들었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되시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항상 이제 말씀도 읽어주고 이게 그림책 근데 성경 그림책이에요. 하나님이 대처에 대처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우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이제 책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집사님의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고 아주 불도가 심하고 항상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그 친가에 사람들 꼭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런데 기도하는 기도하는 엄마로 유치부 교사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충성된 이런 집사님인지는 몰라요. 우리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이 이제 서너 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친정어머님이 이제 좀 돌봐주러 온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아이가 그 창세기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이게 있는 이 책을 들고 가서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저 이 책 읽어주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책을 열어보니 이게 옛날 전래동요가 아니잖아요. 동화가 아니잖아요. 호랑이 담배 피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읽어보니까 대처의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저기 불교 은서야 죄송합니다. 실명이 나왔네요. 은서야 할머니 이거 못 읽어줘. 다른 책 가져올래? 그런데 얘가 울고 불고 울고 불고 할머니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가 봐요. 할머니 이 책 읽어주세요. 이거 읽어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요. 대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이거를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역사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이 뭐요? 능이 너로 알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하면 아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진리에 이르도록 역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책도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성경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결국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로 얻을 수가 없어요. 박사학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여기서 모든 성경은 여러분 사실 구약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구약을 얘기하지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모세가 쓴 이것으로부터 게시록이 완성되기까지 한 1600년의 시간적인 이 간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 저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 성령님이 이 성경을 지켜야 하죠. 이거 꼭 기억해 사람의 사람의 책이 사람의 책이 모세 오경이 모세가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사회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으로 지어진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성경은 유익합니다. 뭐에 유익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체법관 성교사님 오셨잖아요. 목회하고 성교하시고 하시면서 코로나 치과 치료도 하시고 사모님도 여러 질병 있고 치료도 하시고 그 딸이 참 공부를 잘해서 연세대학교 이렇게 학원은 직장에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되어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 그럼 아빠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아빠 성교 돕고 뭐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성교를 하는데 근데 그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오히려 그 기간이 공백이 생긴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 취직을 하려고 그러니까 한 1년 반 2년이 딱 비어버린 거잖아요. 처음부터 직장에 원서 내고 하면 됐을 텐데 그러니까 막 낙심이 되는 거죠. 내가 아빠 성교도 돕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말레이시아 가는데 이게 공백이 돼가지고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한국에 있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좀 들어오시고 조금 이렇게 하는데 이 딸이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고 수개월 동안 깁스를 하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낙심이 되고 취직도 못 차고 그래서 성교사님이 딱 결정하신 게 그럼 너 아빠랑 성경 공부하자. 뭐 밖에도 못 나가는 노겸이 이제 제대하면 성경 공부 시켜요. 이 방법 밖에 지금 교회학교 지금 성경 창세기로부터 게시로까지 계속해서 신구약을 공부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새벽마다 생명의 삶으로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성구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장름들 중에도 권사님 중에 집사님 중에도요.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의미가 뭔지 모르세요.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주제인지 모르세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 크리스토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크리스토. 신약은 오신 예수 크리스토. 개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크리스토. 성경의 중심은 예수예요. 그냥 이걸 몰라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구약은 신약의 해설서가 되고 신약은 또 구약의 예언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요. 주의의 어려운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길이 있어요. 성경에 지혜가 있어요. 성경에 돈도 있고요.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토한 기업가들 보세요. 그들의 간증이 뭐예요? 성경 봤더니 성경 속에 지혜가 있고 성경에 방법이 있고 성경에 비즈니스가 있고 성경에 탁 성경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요즘 성경 난독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어책을 읽는데 우리 아이들이 국어책을 읽는데 뜻을 모르잖아요. 난독증 환자라고 그래요. 읽지를 못해요. 요즘 인터넷 유튜브 뭐 하고 하느냐고 글로 된 이걸 읽지를 못해요. 성도들 중에도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되겠네요. 그 새벽에는 제가 차근차근히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읽고 저도 제가 새벽에 계속해서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제가 설교하지 않으면 저도 성경 안 읽어요. 저도 기도 안해요. 일과 멈추고 오전에 1시간 하지 오후에 1시간 하지 저녁에 1시간 안 돼요. 그날 이 새벽에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묵상 하고 같이 기도 이게 저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설교하시라고 그러면 성경을 설교하셔야지 이 얘기 저 얘기 저 얘기 설교 시간이 무슨 경력 컨설턴트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참 이거 외남된 말씀이지만 성교사님이 오셔서 깜짝 놀랐다니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십자가만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있는지 목사님이 있는지 깜짝 놀랐다니 그리고 이 시는 교회와 우리가 기도 중에 이렇게 선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하고 준비할 수 있게 돼서 자기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자기도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이 말레이시아 선교를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교회를 만나고 이런 목사님 이런 성도님들이 계신 교회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이게 자기는 너무나 성경 안에 여기 이제 마지막 17절을 보세요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성경만큼 좋은 게 없어요 성경이 주교제가 되어야 돼요 교회학교 마찬가지예요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고3 청년부터 딱 가는데 아직도 사도신경 모르고 아직도 주기도 모르고 아직도 신약인지 구약인지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학교 다 망하는 거예요 건물 잘 지워놓고 비전센터 지워놓고 아이들 성경을 모르는데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 말씀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 배우느냐고 성경을 배울 시간이 없고 교회 와서 10분 성경 배우고 20분 성경 배우고 안 돼요 168분의 1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일주일 168시간인데 겨우 1시간 이 1시간도 성경만 온전히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4,50분 예배드리고 10분 잠깐 출석 체크하고 얼굴 보고 잘 지내냐 다음 주에 보자 이거 가지고는 아이들 길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영향력을 영향력을 낼 수 있는 최소한 단일 기도에 이 간증자로 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면 이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이게 거짓인지 이게 진리인지 이게 불법인지 장노이면서 권사이면서 집사이면서 사업한다고 비즈니스 한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막 보면 불법을 행하고 이중장보를 쓰고 이런 사람이 있느냐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느냐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고 이게 최소한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뭘로 분별합니까 그 기준은 말씀 성경 여러분 교회 학교를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복음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성경에 미친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말씀 하나만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하는 교육자들이 소금 저의 더 이상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에 자꾸 이상의 덧칠하는 거죠 덧칠한 그림을 틀렸으면 싹 다 지우고 다시 그려야죠 거기다 자꾸 덧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덧칠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은 다음 세대 교회 학교에서 저부터 제 아들부터 제 딸부터 제대로 그렇게 길러낼 수 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분간할 수 없는 흐리멍텅한 선명하지 않은 보금을 들고 설교자들 조차도 예수 보금 십자가 보혈 이거 말하기 꺼려하고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며 성경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대구 신흥교회 주님 후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하나님 어려서부터 복중에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모든 유익함에 이 성경의 도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 길러내도록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정말 아버지 하는 진리를 붙들고 비터지게 씨름하고 묵상하고 싸우면서 보금을 전하는 주의 종교를 세우셔서 그 교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고주 예수 글쎄에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